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티비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맥포민이라는 약에 대해서 우리가 당뇨병 치료제를 처음으로 공부했습니다. 맥포민은 우리 몸에 인슐린이 작용할 때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설포닐 유레아라는 이 약은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장의 베타세포의 세포막 내측에 있는 수용체에 이 설포닐 유레아가 결합을 하게 되면 세포 내의 탈분극을 일으켜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설포닐 유레아가 최종적으로는 간에서 대사가 되고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간이 나쁘거나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이 설포닐 유레아가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대사가 되지 않아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한 위험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은 공복과 식후 혈당을 모두 감소시키는 굉장히 유용한 장점이 있고요. 당화혈색소도 1에서 2% 정도 떨어뜨리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분들이 약제가 특히 잘 듣냐고 하면 당뇨병을 최근에 진단받았으면서 그리고 공복상태에서 특히나 혈당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베타세포의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는 분들 인슐린 치료를 과거에 받은 적이 없고 자강체가 없는 경우 즉 1형 당뇨가 아닌 분들에게서는 효과가 있고 2형 당뇨이면서 최근에 진단받으면서 베타세포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효과가 없는 분들도 중요하겠죠. 어떤 분들이냐? 1형 당뇨이시거나 아예 최장을 절제하셔서 베타세포의 양 자체가 적은 분들 그리고 2형 당뇨가 굉장히 오래돼서 10년 이상 돼서 베타세포의 기능이 거의 소실되신 분들도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계열의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혈당 강화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글리메프라이드, 글리클라자이드, 글리피자이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용량별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고 하면 글리메프라이드나 글리클라자이드를 좀 더 선호하고 식후 고혈당이 심하다고 하면 빠르게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글리피자이드나 글리클라자이드를 선호하고 저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서방형 제재가 있는 글리클라자이드를 선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글리메프라이드는 상품명으로 아마릴, 글리클라자이드는 디아미크롱, 그리고 글리피자이드는 다이그린이라는 제형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눈사람 모양의 글리메프라이드는 이렇게 글리클라자이드 1mg가 80mg랑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글리클라자이드 서방형 제재는 30mg이랑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1, 80, 30 이렇게 외우고 있고요. 글리메프라이드 2mg은 글리클라자이드 60mg 서방형 제재랑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도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할 때, 약물을 전환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용량은 제가 이렇게 박스에 기술을 해놨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KD 환자에서는 사실 이 설폰닐 유레아지지를 잘 투여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당뇨질병 진료 지침에서도 사고 채워가율이 45 미만에서는 주의해서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석 환자도 웬만해서는 투여를 잘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기하고 있고 굳이 투여해야 된다고 하면 용량 조절이 필요 없는 글리클라자이드 같은 것들을 투여해볼 수 있겠는데 웬만해선 투여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글리메프라이드나 글리클라자이드를 처음으로 약제를 시작했을 때 어떤 환자들에게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공복혈당이 200mg 미만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이거나 간지러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애초에 글리메프라이드 1mg으로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공복혈당이 우리가 목표혈당과 당화혈색소에 도달할 때까지 1, 2주 간격으로 증량을 서서히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공복혈당이 처음부터 높다, 200mg 이상이다 라고 하면 2mg, 4mg으로 아마릴 제형을 시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혈당과 관련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최대 용량으로 바로 투여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설포닌 유래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문구가 있죠. 저혈당과 체중 증가인데요. 저혈당은 특히나 어떤 분들이 위험하냐? 과음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사를 자주 거르시는 분들, 그리고 영양상태가 불균형하신 분들, 그리고 고령 환자에게서는 저혈당에 대한 위험이 올라가고 간이나 신장이 나쁜 분들도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용량부터 투여하고 서서히 증량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이왕이면 좀 다른 계열로 투여하는 것이 좀 더 약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체중 증가도 발생을 하는데 약 1.7에서 2.6kg까지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비만이신 분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허리둘레가 굉장히 뭐, 이미 뚱뚱하신 분들에게서는 이 설포닌 유래를 투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체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열로 투여를 해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약물 상호작용도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아까 저혈당에 대한 위험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코올 자체가 간에서 당 신생과 당 배출을 억제하면서 설포닌 유래아 자체가 또 저혈당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식이 잦으신 분들,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설포닌 유래아 지지를 선택하는 것은 피해주셔야 되겠고 아스피린, 와파린, 혹은 스타틴 칼슘 채널 차단제 이런 것들을 함께 복용하시는 분들은 설포닌 유래아에 대한 효과가 올라가거나 오히려 기대하는 것보다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부작용은 피부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흔한 부작용은 아니에요. 근데 두드러기가 있다거나 가렵다거나 발진 이런 것들도 설포닌 유래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약물을 중단해야 이런 증상들이 소실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드물게 백혈구가 떨어진다든지 용혈성, 빈혈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한 상태에서 처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탑핵인데요. 설포닌 유래아가 이제 잘 안 뜯는 경우가 있어요. 1개월 이상 이제 설포닌 유래아를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용량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분들, 왜 없냐라고 해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알고 보니까 1형 당뇨 환자였던 거예요. 2형 당뇨로 잘못 진단된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무려 그 비율이 약 10%에서 20%까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당뇨병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1형 당뇨 환자에게서 설포닌 유래아를 투여를 해봤자 이미 베타세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1형 당뇨라고 하면 인슐린 주사제로 넘어가야 우리가 혈당을 낮출 수 있다고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실패라는 것은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1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1차 실패라고 하고요. 2차 실패는 또 어떤 개념이냐 치료하고 나서 1개월 이상 잘 반응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서서히 혈당이 다시 조절되지 않고 당화혈색소가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2차 실패라고 하는데 매년 5에서 10% 정도 꽤나 많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이제 체중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포닉 유레아를 통해서 인슐린의 양을 늘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인슐린에 대한 효과 자체가 이 저항성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2차 실패에 대한 원인일 수 있겠고 그리고 감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류마티스 관들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설포닉 유레아에 대한 효과가 떨어져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당뇨병의 그 경과가 굉장히 오래됐다. 뭐 10년 이상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급적인 인슐린 치료로 전환을 한다든지 만약에 주사 치료가 환자분이 거부하신다. 그리고 내가 맞기 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작용기전이 다른 최근에 SGLT2 억제제 같은 그런 약재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당뇨병 진료지침 최근 지침에서는 멧보민을 1차 약재로 만약에 이런 심부전이나 죽상 동맥 경화나 만성 콩팥병이 없다라고 하면 투여를 해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멧보민을 투여할 수 없다. 어떤 상황이냐면 젖산산증이 있다거나 혹은 여러가지 위장관 부작용 때문에 멧보민을 유지하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설포닐 유레아를 그 대안으로 투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포닐 유레아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약인데요. 국내에서는 글리메프라이드, 글리클라자이드, 글리피자이드, 아마릴, 디아미크롱 뭐 이런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는 공복과 식후 혈당을 모두 떨어뜨리고 당화혈색소를 1에서 2%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굉장히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기준은 베타세포의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신 분들 어떻게 알 수 있냐 식펠타이드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5년 이내 진단된 지 얼마 안 되신 초진 환자 이런 분들에게서는 우리가 설포닐 유레아를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부작용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저혈당이나 체중 증가에 대한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설포닐 유레아에 대한 효과가 전혀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피부 과민반응, 용혈성 비년도 드물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포닐 유레아 제재를 투여했을 때 1차 실패와 2차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데 적절한 투여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설포닐 유레아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열, 인슐린을 주사로 전환한다거나 새로운 계열의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제를 투여를 해보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